24만 17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메카로입니다. 메카로, 은, 는 동사는 2000년 10월 설립되어 반도체 제조 공정의 원재료인 전구체와 반도체 장비 내에서 웨이퍼를 흡착하고 가열해주는 히터블럭을 주력으로 생산함 탄화규소 및 질화 알루미늄 등의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반도체 LCD, 레드 부품 및 반도체 LCD 공정용 기화기 및 태양전지 제조 기술 개발 등을 신규 사업으로 영위함 매출 구성은 히터블럭 88%, 상품 8%, 제품 기타 3%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반도체 장비 관련 부품 및 화학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7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반도체 제조 공정의 방막 증착에 사용되는 전구체 관련 소재부문 사업은 2022년 8월 단순 물적 분할 방법으로 분할 후 버슘 머트리얼 코리아에 매각하는 스파 계약 체결을 결의하였음 대시 2011년 국내 최초로 하이케이 전구체 GM40을 독자 개발하였으며 실리콘 웨이퍼의 열에너지를 균일하게 공급하는 히터블럭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SK 하이닉스 및 삼성전자 등의 공급함 재무 대시 전구체 관련 소재부문의 매각에도 히터블럭의 국내외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중국 법인의 회복 제품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알루미늄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된 바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소재부문 매각에 따른 중단 영업이익 발생으로 순이익률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음 대시 히터블럭의 경쟁력 확보로 견조한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신규 사업인 세라믹 부품 사업 확대를 위해 2023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에이프 제품 생산시설 증설을 진행 중인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5월 26일 기준 장마감 매카로의 시가총액은 113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매카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00위 입니다. 매카로의 상장 주식수는 1019만 2640주 입니다. 매카로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매카로의 퍼은 2.6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9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5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28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540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5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28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 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57배 19,540원 이며 배당 수익률은 4.08% 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 만점의 n-a 이며 목표주간은 n-a원 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억원 25억원 26억원 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5억원 77억원 437억원 입니다. 메카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번지 54%이고 유보율은 3705.28% 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8.81 이며 전일 대비해서 4.1이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3.23 이며 전일 대비해서 4.49 마이너스